지난 24일 본교는 SW중심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SW는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SW중심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계 요구에 적합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대학을 의미합니다. 최근 SW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갖춘 SW중심대학을 선정해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SW중심대학 선정이 확정되면 4년간 66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본교는 SW중심대학 사업과 더불어 학사 개편을 대폭 이행하였습니다. 컴퓨터공학부를 소프트웨어학부로 개편하고 융합공학부 디지털 이미징 전공을 소프트웨어학부로 통합하여 정원을 30명 늘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교가 학우들과의 소통 없이 소프트웨어학부 학사 개편을 진행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직접적인 공지를 준 건 한 번도 없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려 하니까 학교 측에서 설명회를 열겠다. 저희는 제일 큰 문제가 융합공학부 디지털 이미징 졸업장을 들고 나왔을 때 그건 없어진 과가 되니까 취업을 하든 어디든 하든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본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교가 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SW중심대학 선정 필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채 학부 졸속 개편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창의 ICT 공과대학은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등과 더불어 소프트웨어학부로 구성됩니다. 또한 본교를 포함 현재 많은 대학들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업 유치에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대학들이 다양한 학문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에 따르기 급급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학의 사업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양질의 교육시스템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하나의 투자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소통의 부재와 사회 수요를 중시하는 본교의 사업진행. 본교는 더 나은 진행 방향을 제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UBS 김세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